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는 페이크퍼. 페이크퍼인데 원단이 너무 좋아요. 눈기가 차르르 흐르는 그런 자켓이고 이제 다음 핫딜 진행할 민크 키링. 엄청 귀엽죠? 이게 레이차키가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고요. 너무 두꺼워서 5m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용도인 곡 참으로 제가 요즘 엄청 듣는 노래예요. 쨍쨍 너 오늘은 길 잘 못 안고 제대로 가고 있어요. 이런 날 보면 어떨까요? 누군가를 아무나 사랑한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. 진짜은뿐이야. 이건 세포라에요. 그냥 세포라니까.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래서 바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저 짐 다왔어요. 쫑쫑이 어딨어? 쫑쫑이 안될 것 같지? 야 집이 아 나 쫑쫑이 하는 줄 알고 신난다 쫑쫑이 없어? 야 쫑쫑이 여기 못 있어 주방 너한테 너무 과분해 너무 넓어 예쁘다 주방 가스 한 번도 안 썼는데 아니 근데 이 생통맞은 자리는 뭐야? TV보면 사려고 여기다 주방 간가운데 아 여긴 진짜 탕비실인 줄 어디 탕비실 아니야? 여기 유통기한 2018년 갖고 있을 거야? 너 죽어 이거 먹으면 진짜로 유통기한 2018년 누가 구웠어 이거를 이 사람한테 싹 버려야지 오늘 네가 먹을 거고 아 2020년 11월 15일 지났어 까지야? 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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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된 약 버려 펜을 버리고 싶은데 펜이 다 달라와 버릴 수 없어 버릴 수 없어 야 이거 당근에 나 진짜 천 원에 팔아야겠다 천 원씩에 그거 한 벗다리 다 주고 천 원에 팔아 안돼 이런 거는 좋은 거야 비싼 거야 이거 이거 되게 나 이거 고3 때 막 완전 좋아했던 건데 하긴 이런 거 막 진짜 뭉탱이로 천 원에 팔고 야 그래도 몇 만 원 나오겠는데? 좀 어두운 분위기 좀 어두운 분위기 하하하하 어 음악 신나는데? 아 아 아 아 지민이 어 뭐야 발 조심해 이거 수진이꺼야? 집들이 선물 오 스윗! 땡큐 보자 예쁘다 아 이거 다 혁찬이야 혁찬이야? 매우 다니고 주문하라면 벗어들일거야 자기 직전에 보상이야 크림 바르는 여자를 화장을 오늘 안했었어? 아 지금 처음 화장을 하는 거야? 이제 10시에? 쟤 되게 화려하네 그치 엄청 예뻐 보이지? 얼굴도 이쁘게 나와? 얼굴도 이쁜 같은데? 아니네 아니 딱 거기서 얼굴에 썼어 뭘 하고 있냐 미안 밥 없어? 밥 있어 아니 안보여 밥 없네 밥 없애 밥 없애 타고 들어가서 봤어 응 전체적인 삶 난 좋아 오빠 아니 하도 게임하고 있어 오프로 게이머다 야 오빠 이거 좀 이걸로 핑크인가? 로제인가 이게? 그런거 어때? 응 응 어? 아 밧데리 없나봐 아하 실망해 파티플래너 진짜 너 오늘 해고야 야 솔직히 저 정도면 해고야 해고야 야 이거 영어하지마 해고야 너 목 아지야 너 목 아지야 대화구이인데 맵죠? 아 구이가 아니라 쪘다고 그러네 이름은 대화구이인데 냄새는 찐 냄샌데 아니 성태 봐봐 찐 거야 구이가 아니잖아 바삭한 그게 없는데 아 뭐야 아 이거 진짜 이쁘게 나오잖아 야 나와 아 왜 전화기 왜 하냐고 전화기 미안한데 오케이 자 다시 좀 감을게요 아 됐어 건졌어 저기 지금 가는 거야? 아 진짜로? 야 미안한데 한 개 너무 이쁘게 나와 짠 야 나 의외로 별로 안 추워 흔들리지 말고 안녕하세요 조심해 흔들리지 말고 원래 예쁜 애는 제가 흔들어도 되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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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좀 이런 거 안 돼 지금 야 이거 생각보다 사진이 안 된다고 어 그니까 일반 영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다들 아니 다들 불초심 한 방도 여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왜 이렇게 어둡냐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디까지 오는 거야 왜 이렇게 귀여워 너 어디까지 오는 거야 나 귀엽게 지 저기 오빠야? 오리지널 예쁘지 않냐? 야 너 오리지널인데 예뻐. 야 어떻게 오리지널이 이렇게 예쁘지? 야 영상만 찍어 캡쳐놨던 거. 너 오리지널 한 번 보자. 예쁘다. 와 너 진짜 예쁘다. 야 이거 진짜 예쁘다. 이거 오리지널이야? 지금 해봐. 지금. 벗어? 야 너 이거 아이가... 헬로. 47.8 오케이. 수진 씨. 쟤 뭐해? 몰라. 나 발 왜 이렇게 크냐? 아빠냐? 나 230. 나 250. 너 뭐하고 있어? 폰 넣고 있어. 갑자기 수학 나와서 앉아봐. 어 가족사지? 진짜 안 귀엽다. 난 섹시해 봐. 아 넌 섹시로 가야 돼. 그래 근데 귀여운 척해. 내 거 뺏어가려고. 그게 막 이런 탯배 섹시 아니고 귀여워 귀여워. 이런 게 넌 좋아. 그래. 그래 지금 긴 머리에 이런 거. 난 뭐하지? 난 정신을... 야 너 자세 왜 바꾸는데? 아니 갑자기 자세 왜 바꾸냐. 아니 쉽게 무너지잖아. 그게 아니고. 자세를 왜 바꾸어. 손목이 아파서. 내 손을 좀 디딜려고. 내 손을 좀 디딜려고. 나 깜짝이야. 나 깜짝이야. 나 깜짝이야. 나 깜짝이야. 나 깜짝이야.